자 우리 라봉이 이게 다 우리 라봉이 간식이에요 라봉이는 간식 부자에요 라봉아 밤새 밤새 간식 지키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있어요 라봉아 간식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응? 혼자만 그렇게 먹어요 라봉아 라봉아 라봉 우리 간식 부자 라봉이 친구들하고 간식 사이좋게 나눠 먹길 바라겠습니다 밤새 동안 간식 지켰으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우리 라봉이 출근 안하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치 라봉아 아이고 기지개 펴는 라봉이 거기서 잘꺼야 라봉이 알았어 거기서 자 밑에다가 수건 하나 깔아줘야 되겠어요 우리 라봉이 또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봉이 하나 인사해 하나 인사해 또 나봉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